첫번째 섹션 오른발 퀵 스텝 퀵 스텝 외로 오른발 도워드 스텝 비하인드 터치 백 스텝 인사이드 터치 이지 옵션이 있어요 이지 옵션은 오른발부터 퀵 킬 백 백 백 터치 두번째 섹션 오른쪽 린디 스텝 린디 스텝 백락 윙 커버 왼쪽 린디 스텝 백락 윙 커버 세번째 섹션 잿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퀵 힐 퀵 두 번 마지막 섹션 포워드 스텝 왼발 기침 기침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백 터치 패들 4분의 1 턴 두 번에서 아홉 시로 오시면 돼요 턴 원 투 쓰리 포 5 6 7 8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4 2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1 2 5 3 4 5 6 7 8 4 5 5 5 5 6 6